안녕하십니다. 그래. 주원이는? 저 김산한테 뭐 받아온대요. 그래. 다 했어. 너 할 일 해. 세탁해도 되지, 와. 맨날 손빨래해요. 보이지? 이런 데는 이제 손빨래해야 돼. 안 보이는데, 저는. 안 보여도 아침에 깨끗한 거 입고 나가야 기분이 좋지. 엄마가 갚은 돈 있잖아요. 어? 일단 그걸로 내년에 등록금 하면 알바해서 갚을게요. 너 어떻게 알았어? 이모 찾아가 가요. 이모는 보고 내는 왜 안 봤지? 많이 바빴나? 아니, 혹시 다음에 또 찾아가는데, 못낙하면 그때는 내가 엄마 안 보고 싶다고 해주세요. 뭐, 돈 갚아가 올 일 있으려나 모르겠지만. 뿅뿅뿅 놀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애준아. 아빠한테 뭐 갚는다 그런 말 하지 마. 너 갚을 거 하나도 없어. 주은이가 안 하는 말은 너도 하지 마. 강혜준이 엄마 온 거 알고 있다고 말했구나. 비밀이 없네. 말해주는 게 어디야. 그거 그래. 이따 보자. 말해주는 게 어디야. 말해주는 게 어디야. 말해주는 게 어디야. 말해주는 게 어디야. 말해주는 게 어디야.